아 여러분들 고가도로에서 라임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라임을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죠 이 라임 녀석 짐덩이군 오자마자 바로 헌터가 있군 뭐 이새끼야 뭐 뭐 뭐 떼지 떼지 누가 누가 고개를 그렇게 떼지 오케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 고속도로로 가야돼 일단 부품 좀 고쳐주고 좋았어 일단 라임을 구하러 갑시다 이거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은 좀비 바이러스가 찬거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려고 버둥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 총 3가지 세력이 있어요 어 레이즈 그 다음에 타워 그 다음에 그리 이렇게 3가지 세력이 있는데 제가 아는 주인공은 그리라는 세력의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스파인데 이제 타워와 레이즈 속에 잠입해서 뭔가 이제 어떤 정보들을 알아가고 있고 대충 뭐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좀비들이 창궐한 이 속에서 각박하게 세상을 사는 뭔가 그런 게임입니다 파쿠르 액션 게임 아잇잇잇 큰일났다 바이러온온다 아 아 이거 좋지않았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직장인이네요 약간 여기다 아 어 뭐야 어 어 아 이 카레가 미쳤나 잠깐만 뒤졌다 넌 오 졸라 많아 졸라 많아 왜이래 아 오오 야야 얘들아 얘들아 잠시만 오 졸라 많아 졸라 많아 잠깐만 아 이 위구나 여기가 도로야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딱 뛰어서 가면 되겠지 이거 잡을 수 있으려나 점프 택도 없군 저 위로 가야돼 고속도로로 올라가야 한다 일단 파쿠르를 할만한게 이걸 타야되는데 이걸 타서 수폴 아하 오키 됐어 여기서 여기서 열려와서 자 여기서 도로 위로 뛰면은 갈 수 있겠지 와 뒤에 헌터 계속 따라오네 저거 일로와 너 뒤졌어 이런 미치광이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어 왜 자꾸 질척이는거야 여기 여기 안에 아이템 있겠지 아이템 있다 있다 분무제 16골들 여기 이제 라임이 있을텐데 와 뭐야 민간인들 다 죽은건가 지금 라임 어딨지 여기 여기 있을텐데 이 짐덩이 어딨어 이 짐덩이 어딨어 시체들을 조사하라 시체조사가 미션이구만 라임 죽었나 설마 얘는 좀비인데 라임이 없어 이 짐덩이 여기서 어디서 찾아내라 저 일단 라임의 시체를 찾아내야하는데 여긴 없어요 지금 왜 왜왜왜 식욕돋는 게임 아닙니까 먹을거 딱 먹으면서 고기 딱 좋은게임인데 좋아 일단 라임이 있을만한 기차 정차장 건물을 확인하러 갑시다 어 스킬좀 올려야지 스킬좀 올리고 하자 일단 생존자 랭크에서 올릴만한 스킬이 이 무기를 수리할때 무기의 수리 횟수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야 그럼 이제 무기 무한으로 쓸 수 있는건가 이거 너무 사귄데? 이제 무기 계속 고칠 수 있는거야? 원래 무기에는 수리 제한이 있어가지고 좋은 무기도 몇번씩 하면은 부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은 안 부서진다는 소린가? 좋아 일단 이거 배워볼게요 그 다음에 힘 음 붙잡했을때 빨리 풀어나는거고 추락 피해는 감소시키고 달리는 도중 투척무기나 자외선 손전등을 등 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낙하 데미지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힘 땅을 내려 찍어 강한 충격파를 만들어 주변의 적들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라인궁 그죠? 라인궁 라인궁 차지샷 아니야 체력포인트가 좋을거같애 체력포인트 요렇게 갑시다 새로우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좀 어려울거 같은데 이걸 탈수잇 탈수있나 이거? 오 탈수있구만 와 시체들 봐봐 헬로우? 새끼들이 미쳐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봐 죽을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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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무 막고있는데 오우 내려가서 가야겠다 저기 너무 막고있어 여기다 아 아 아우 진짜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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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한 쉐끼 저거 자폭하는 애거든? 일단 터트리고 가야겠다 예하 아 근데 소음 때문에 바이럴 올 것 같은데 내려가도 되겠지? 아 쟤 온다 쟤 온다 두명 오네요 두명 내려가 내려가 떼지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 숨소리 너무 무서워 오 숨소리 봐봐 숨소리 일로와 일로와 콜라구 됐어 됐어 내가 이겼어 오 이제 수리에서 안단다 야 이거 좋다 이제 수리에서 안달아 여긴데 여기 라임이 있을까? 과연 라임이 이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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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죽지 않았겠지? 나름 또 은근히 생존 본능이 있는 애 같았는데 설마 죽지는 않았겠지? 그래요 가봅시다 이거 컴퓨터 한 180 정도 줬어요 캡처보드까지 한 200 라임을 찾아라 철로 근처에 있는 적들을 죽여라 죽이고 찾는게 미션이네 어 야 근데 이거 죽일 수 있는 뭔가 아이템 없니? 그냥 죽이기엔 너무 많은데 뭔가 쓸만한 아이템 같은게 저 안에 갇혀있나봐 혹약 같은거 없나? 없다 한놈씩 죽여야겠다 한놈씩 죽여주는걸로 하죠 받아봐대 한놈씩 싸움에 익숙해져가지고 다잉라이트 다잉라이트 건전지 뭐 뭐 뭐 뭐 뭐 피가 없다 조심 대끼는 다리를 걸어서 쓱 자빠지면은 톡 톡 톡 아 근데 맷집이 너무 좋아 일로와 일로와 아 무기 망가졌어 아 좀 미리 고쳐둘걸 그랬다 톡 어어어어 미치.. 미치셨나 이게 아 구급량 안쓸려고 그랬는데 아 쓰게 만드네 또 여기 또 있는데 헤드 저기 두마리지 세마리인가? 두마리? 바쁘시네 그죠 이분도 바쁘시네 그래서 정확히 헤드를 조준해서 빠악 바쁘시 어어 바쁘신거 아니였어요? 바쁘시네 어디 어디 일어나 어디 일어나 어 아프겠네 그렇게 해서 아퍼? 내가 아프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아퍼? 그렇게 해서 아프냐고 그렇게 박아서 아프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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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겠어? 아프겠어 아프겠어? 어 좋아요 담배 흡연 좀비군 아 내 방망이가 날라간게 좀 크다 여기 라임이 있을거야 오오 아 나이세치 이글받은 녀석 덤벼 덤벼 곧 좋아 찔러 놓고 뒤졌어 죽었어? 어? 뭐야 죽었어? 뭐야? 졸라 약하네? 히드라 죽었어? 표창 표창 두개 던졌는데 죽었어? 뭐야 졸라 약하네? 저거 밥 비벼 먹으면 밥도둑? 아 여기 과연 있다 아 이 미친놈이 쟤 좀비한테 물렸나보다 쟤 물렸나봐 그치 야 야 잠깐만 볼레트리 등지에 폭탄 설치 야야 이거 시간 없는데 잠깐만 나가야돼 나가야돼 잠시만 야 볼레트리 기지가 어딘데? 저기? 오케이 오케이 나가 나가 아 위치 뭐 이렇게 작동을 빨리 시켜놔 이리 가는건가? 오 야 이거 좀 아닌거 같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화다리 스팀 게임이고 이거 제작사가 어디였지? 할인인가? 벨스로 벨스로 여기 위층으로 올라가네요 일단 위층 이 문 열리나? 안 열릴거 같은데 큰일났다 큰일났다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시간없어 시간없어 올라갈만한 데가 보이질 않네 이걸 잡고 올라가야되나? 어떻게 올라가지? 야 올라갈만한 데가 안보이는데? 이거 계단 계단이 어딨지? 야 폭탄 터질각인데 이거 잠시만 문 열어 이런 퍽 큰일났다 큰일났다 저 옆으로 들어가는 길 있나? 아 여기있다 이 위에 갈 수 있나? 어? 어? 뭐야 깜짝이야 저기다 아 잡아야지 어휴 깜짝이야 잡아라 아휴 못잡네 어 잠깐만 잠깐만 열리들어가면 아 여기 아까 거긴데 저 위 위쪽 벽 같은데 왠지 느낌이 여기거든? 여기가 맞는데 안잡힌다 아 이거 뭐야 어디야 어디야 폭탄 터질각인데?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야되지?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야되지? 기다려봐 애들아 기다려봐 애들아 아니면 아래에 계단이 있나? 아이씨 바쁘다 바쁘다 형 바쁘다 아 여깄네 여기네 여기네 안에 있었구만 기다려봐 빨리가 빨리 빨리가 빨리가 됐다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어 여기잖아 여기잖아 어이 나 왔는데 왜 나 왔는데 왜 폭탄에 부착하는 장소가 없는데 뭐 일단 알았으니까 뭐 가봅시다 아 벽면에 있었어요? 너무 급했나 내가? 일단 들어가는 데는 알아냈어 지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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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에 붙이는거 같은데 방금 못봤어 난 창문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네 가방보니까 근데 그 안에 애들 엄청 많던데 애들 붙일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여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아 야 미친 아줌마야 좀 오케이 오케이 어우 굴라 시끄럽네 저거 여기다 여기다 봤다 나 방금 봤다 와 한개가 아니야? 한개가 아니야? 한개가 아니야? 더 붙여야돼? 아 좀 비켜줘 아 나를 좀 가만히 좀 냅둬라 얘들아 한개가 아니야 잠시 올라가는 길이 와 졸라 따라와 졸라 따라와 뭐야 여기 여기 어디야 뭐야 여기 여기 어디야 오오오 너무 따라오잖아 여긴가? 저 맞는거 같다 여기다 두개 이제 도망만 치면 될거 같애 아 아 졸라 아파 여기가 좀비 소골이라서 어 어 무서워 개 무서워 개 무서워 잠시만 살려줘 얘들아 아 아 그만 따라와 그만 따라와 와 따라오는 소리봐 됐다 여기다 좋아 됐어 빠져나왔어 어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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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나 이제 터지나 와우 타워 어 어 야 불안하다 이거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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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잠시만 예에이 오 불안했다 왕들 예에하 볼레틸의 소골을 부숴군 여기 득템할거 있나 가볼까 한번 박혀있네 저기 안에 죽은 좀비들 파밍할 수 없나 파밍 못하나 아 여기 못가게 돼있네요 철조망으로 스읍 돌아가야겠구만 일단 라임이 있는 곳까지 가야될 것 같애 jungle 향해봐라 고요하다 오 잠깐만 해서 오케이 야 와 미성 왜 안 열려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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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 오 얘 공기됐어 오 얘 어떡해 얘 어떡해 오 얘 어떡해 물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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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나 물린거 맞지? 아닌가? 내가 물린게 아닌가? 방금 내가 물렸어요 지금? 물린 자국이잖아 하고 화냈잖아 지금 누가 물린거야? 얘가 물린거지? 내가 물린거야? 제대로 못봤어 아 그지? 제가 물린거지?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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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 놀랐다 그러면 괜찮아 어 아닙니다 어 나만 아니면 돼 가자 이거지 세상과 우와 근데 제이드의 남동생인데 제이드가 어떻게 하냐 그 여자애 있죠 동생이 죽은거야 지금 나한테 뭐라 하는거 아니겠지? 내가 죽인것도 아닌데 심심하네 심심하다 일로와봐 카밍좀 해야겠다 엇 뿌앙 예하 오오 뒤에 아 뒤에 아 헌터 아 와아아 바이럴 아 슈우우우욱 뭐 wyk7 왜 윈 cartoon에 수리 안되지? 수리 매수 안다는다고 그랬는데, 스킬 배우면 수리가 안되네요 이거 아 원래 영이 무기는 politiques 넌 나를 잡을 수 없지 넌 날 잡을 수 없지 가찮은 좀비 녀석 일단 좀비들이 위를 못 오니까 최대한 위쪽으로 가면서 게임 이름이 다잉라이트에요 좋아 일단은 파워의 대장.. 어? 야 이거 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네 또 이거 2차 또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 지금 근데 애들이 너무 많은데 안돼 안돼 형탈.. 야 지금 탈출.. 지금 못한다 죽었나? 쪼끔 잘못 던진거 같은데 내가 나중에 총만 생겨봐 아주 그냥 어? 파이즈의 그 미친의 힘을 보여주면서 내가 다 쓸고 다닐거니까 내가 총만 생겨봐 내가 나중에 총만 생겨봐 내가 여zk successfully 누군가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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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